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좀 매운거 한번 먹어볼게 해서 불닭볶음면 내꺼는 치즈 있으니까 응 치즈? 응 챌린지 하고 싶어요 응 도전! 도전 챌린지 하고 싶어요 맞아 흐흐흐흐 오빠는 처음 먹어봐 응 아 돗번제 응 이거는 너무 매워하다가 그 커피 우유사가 왔어요 그 다음에 밀크 두유 두유 킥 킥 킥 그 다음에 볶음밥 그 다음에 계란국 계란국 오 으악 으악 어 엄청 빨대 자기는 에이 응 응 잘 먹겠습니다 색깔이 하얗네 안 매워 보여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 커피 우유 좀 그거 준비해야겠다 맛있다 맛있다 깔끔해 먹어봐 안 매워 그냥 쉬지 마 먹어봐 먹어봐 이거 완전 쪄만 같아 안 매운데? 이건 안 매워 맛있어 왜냐면 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뜨거워 뜨거워 와 안 매워 맛있어 나 그거 계란 하나 있어 난 계란 하나 있어 계란 없어 뭐 먹을만한 것만 보이네 계란 고이구나 응 응 그냥 먹을만해 그렇게 맵기도 안고 이 볶음밥에도 봐봐 이 볶음밥에 이렇게 비워먹으면 맛있어요 잘 먹으면 밥 따로 먹으면 좋아해 떡볶이 좋아해 한국사람도 뭐든지 한국사람도 뭐든지 밥 밥 면 아주 섞어서 먹으면 다 그렇게 안그려 80% 이렇게 다 먹으네 저도 다 먹어봐요 딱 이렇게 튀었네 네 왜 그래 응 너 이거 봐 야 이거 더 좋아해 왜 면 쓰렸어 이거 젓 다 했어 다 먹었어요 응 젓을 다 먹었어 제일 이해했어 젓을 응 이제 도전 끝 도전하는 다 됐습니다 상품의 끝 끝 끝 끝 끝 끝 아침 여기 안에 초코데 aguč** 이제 아기 있어서 시mek 맛있어서 할게 어헥 마저 초콜릿이 있어 여기는 시약이 있어서 시크림이 많이 있어 너무 드라이 엄청 맛있어 나 이런거 좋아 치에 있어서 좋아하는거구나 응 맛있어 맛있네 나는 그거 달다 진해 뭐야 대만 커피인데 이래 비슷해 와 맛있지? 더 뜨다 왜? 여자는 여자는 디저트 위 하나 있어요 음 잠들어 으흠 안 먹었네요 다 먹는거 응 다 먹었네 흠흠흠 거 고맙